형이 형귀만 할 수 있는거 아냐? 우리 형규 역시 프리스타일로 데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찍고 있어 형규야 역시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 번 다시 해달래요 오 형이 할 바 이제 봤네 아 좋아 좋아 봤지? 내가 프리스타일이야 와 봤어? 수고하셨습니다 와 카메라 있으니까 인사하는거 봐 이거 제발 하잖아 이거 하나 더 있는데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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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